다음 발표는 나노 스트링 사의 코스맥스를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노 스트링 이숙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나노 스트링에서 싱글셀 스페셜 분석에 사용될 수 있게끔 작년에 정식으로 런칭된 코스맥스 SMI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맥스 시스템이 선생님께서 어떠한 연구에 적용을 할 수 있고 현재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 말부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어떠한 식의 패널이 더 추가가 돼서 선생님들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스트링은 2003년에 시애틀 베이스로 해서 설립이 됐고요. 올해로 딱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저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엔카운터 어나리시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비를 런칭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시료에서 RNA를 익스트랙션하고 익스트랙션된 RNA를 대상으로 최대 800개 유전자까지 멀티플릭싱하는 엔카운터라고 하는 장비를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지오맥스 DSP라고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이 지오맥스 DSP 시스템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코스맥스 SMR 시스템하고 마찬가지로 스페셜 지노믹스에 적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지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종류의 티슈에서 원하는 리즌을 선정을 하고 선정한 리즌에서 최대 콜 트랜스크립품까지 그리고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150개 프로테인에 대해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싱글셀 스페셜에 적용할 수 있게끔 코스맥스 SMR 장비를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스맥스 시스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스페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스페셜 바이올로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스페셜 바이올로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대부분 두 가지 포인트로 집중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티슈에 특정한 셀에 포커싱을 해서 그 셀이 있는 부분을 ROI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유전자에 대해서 혹은 프로테인에서 연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좀 더 레졸루션을 좋게 들어가서 싱글셀 레졸루션 혹은 섭셀레 레졸루션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셀 내에서 혹은 선생님께서 좀 더 관심이 있어 하는 오간을 내에서 특정한 유전자 혹은 특정한 프로테인의 발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나노스윙에서는 특정한 티슈 리즌을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포커싱하는 셀 타입 스페스틱하게 홀 트랜스크립톤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지오맥스 시스템을 선정해서 적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면서 이 조직이 어떠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싱글셀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섭셀러 레벨에서 어떠한 유전자 혹은 어떠한 프로테인의 발연량이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스맥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부분 주제가 싱글셀 스페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도 나노스윙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스맥스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포스맥스 시스템은 현재 RNA를 대상으로 그리고 프로테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A 같은 경우는 현재 1000개의 타겟에 대해서 실험 진행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64개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 진행하실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노스윙의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했던 HBT 학교에서 이미 6000개 RNA 타겟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는 저희가 RNA 같은 경우는 6000개 타겟에 대해서 실험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120개의 프로테인의 타겟에 대해서 동시에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할 때 RNA 혹은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을 하겠다고 하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언스텐더 슬라이드를 각각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언스텐더 슬라이더 한 장에서 멀티홈킥스 실험이 가능하도록 RNA 그리고 프로테인을 언스텐더 슬라이더 한 장에서 실험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노스윙의 모든 시스템은 저희가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만들 때 파라핀 블럭을 기초를 해서 저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샘플도 다양하게 선생님께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라핀 블럭, FFP 티슈를 가지고 실험 진행하실 수 있고 프레시 프로젼 조직을 가지고도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생님께서 오가노이드 조직들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오가노이드 조직을 가지고도 이미 테스트가 끝났고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오가노이드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동일한 실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코스믹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믹스 시스템은 다른 회사 장비하고는 좀 다르게 RNA 그리고 프로테인을 동시로 실험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1000개의 패널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저희가 두 장의 슬라이드에서 실험을 할 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개의 RNA 혹은 64개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일주일에 20장 이상의 슬라이드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슬라이드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 장의 슬라이드에다가 한 장의 섹션을 올리든 아니면 여러 장의 섹션을 올리든지에 따라서 샘플 트루프트는 좀 더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그널을 디텍션을 할 때 단순히 찍는 개념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XYZ 쪽으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께서 스페셜 지노믹스 연구를 하실 때는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되고 저희가 레코멘드 할 때는 조직 두께를 5마이크론으로 섹션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께가 있는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정확하게 싱글셀별로 세그멘테이션을 시켜서 각각의 셀에서의 정보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타사의 장비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Z 스택 개념을 도입을 해서 XYZ 쪽으로 스캔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싱글셀마다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맥스는 저희가 RNA를 대상으로 해도 실험 진행하실 수 있고요. 프로테인을 대상으로도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NA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저희는 타겟 스페스픽한 올리고를 디자인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올리고는 최대 50모 정도로 저희가 올리고를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할 때 유전자당 하나의 프로브를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유전자당 5개의 프로브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브마다 시그널을 디텍션을 하게 되고요. 5개 프로브 중에 하나의 프로브에서만 시그널이 디텍션이 되더라도 이 티슈에 이 싱글셀에서 이 유전자가 있다라고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조직이 파라핀 블럭이고 그리고 만들어진 에이지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타겟 스페스픽하게 이렇게 올리고를 디자인을 하지만 시그널은 리얼타임으로 시퀀싱하는 방법으로 시그널이 디텍션이 됩니다. 그리고 시그널은 이렇게 타겟 스페스픽한 프로브 뒤쪽으로 리드아웃 도멘이라고 하는 저희가 프로브를 같이 레이블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드아웃 도멘은 각각 4개의 포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각각의 포션마다 각각 다른 색의 레포터 프로브가 바인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16번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유전자마다 여기 있는 리드아웃 도멘에 바인딩되는 로포터 프로브의 서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텍션이 되는 시그널을 리얼타임으로 디텍션을 한 다음에 각각의 싱글셀 내에서 각각의 유전자의 발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티바디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고를 사용을 하느냐 혹은 안티바디를 사용을 하느냐만 각각의 RNA 혹은 프로테인 어플릭세이션이 달라지고요. 시그널을 디텍션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드아웃 도멘에 어떠한 프로브가 바인딩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싱글셀 레벨에서 혹은 서프셀러 레벨에서 유전자 혹은 프로테인의 발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상당히 센서티비티 높게 그리고 스페시피티 서티비티 높게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인딩되는 레포터 프로브의 사이클수를 저희는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천 개의 프로브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가 나는 이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많은 숫자의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든지 혹은 나노싱에서 앞으로 로드맵 상에서 유전자 숫자를 좀 더 추가해서 패널을 만들 때도 훨씬 더 용이하게 패널을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노스트링에서 제공하는 코스맥스 시스템은 실험을 할 때 선생님께서 이제 슬라이드 섹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IHC 실험할 때 사용하시는 파지티브 차지드 슬라이드 위에다가 조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 놓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가로로 2cm 그리고 세로로 1.5cm 그 구역에다가 조직을 올려주시기만 하면 조직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혹은 조직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조직이 홀 섹션으로 나는 좀 더 큰 사이즈의 조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큰 사이즈 조직을 슬라이드 위에다가 하나만 올리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경우에 선생님께서 TMA 블럭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블럭을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블럭의 age 상관없이 프레쉬하게 커팅이 된 섹션이라고 하면 멀티플 샘플을 올려서도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일반적인 선생님께서 패솔로지 워크할 때 사용하시는 슬라이드 위에다가 조직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가로로 2cm 그리고 세로로 1.5cm 총 300제곱밀리미터에 해당하는 스페이스에다가 선생님께서 조직을 올려주시게 되면 RNA 같은 경우는 1000개 그리고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64개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생님께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 저희는 싱글셀 레벨로 유전자에 대한 반응량을 디텍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셀별로 세그멘테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셀 멘브레이 그리고 핵 스페스피스픽하게 저희가 몰폴로지 마커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닝을 하게 되고요. 이 스테이닝이 된 이미지 위에다가 만약에 선생님께서 특정한 셀에 관심이 있어서 그 셀 스페스픽한 마커를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3개의 마커까지 더 에딩을 하셔서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스테이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장비에서 내장이 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싱글셀 레벨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싱글셀로 세그멘테이션 되어져 있는 이 이미지를 기초로 해서 RNA 같은 경우는 1000개 그리고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64개의 타겟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싱글셀 혹은 섭셀러 레벨로 유전자나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그 패널, 제가 제공하고 있는 패널 안에 셀 타이핑에 관련된 유전자가 250개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발현량 등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현재 실험하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조직이 어떠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셀 타이핑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조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XYZ 쪽으로 사진을 찍는 이런 형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XYZ 쪽으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XYZ 쪽으로는 50nm, 그리고 Z 쪽으로는 200nm 쪽으로 저희가 이제 스캔을 하게 되고요. 스캔된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머징을 해서 AI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싱글셀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싱글셀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를 몰폴로지 마크로 스테이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싱글셀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싱글셀로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몰폴로지 마크도 단순히 핵만 염색을 하는 게 아니라 핵 그리고 셀 멘브레인을 염색을 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싱글셀별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싱글셀마다 혹은 섭셀루럴 레벨마다 유전자 혹은 프로테인의 발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조직이 어떠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셀 타이핑에 대한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제안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는 RNA는 천 개의 타겟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패널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64개의 타겟에 대해서 실험 진행할 수 있게끔 패널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조직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혹은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몇 개의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하든 상관없이 각각의 조직마다 셀 타이핑 데이터 그리고 싱글셀마다의 유전자 발연량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발연량 정보를 훨씬 더 정확하게 제공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맥스 시스템은 RNA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테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A 같은 경우는 현재 이뮨 온콜로지 쪽으로 포커싱할 수 있게끔 100개의 유전자 타겟으로 구성이 된 패널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하게 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면서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발연량을 정량할 수 있게끔 1000개의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휴먼 유니버셜 셀 캐릭터라이제이션 패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는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1000개의 타겟으로 구성이 된 패널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64개의 타겟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프로테인 패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각각 이 패널에서 제공되고 있는 유전자 혹은 프로테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 그 안에 어떠한 유전자 혹은 어떠한 프로테인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유전자나 프로테인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면 간혹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유전자가 그 안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패널의 add-on 형태로 해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의 유전자를 다 쓰면서 거기서 빠져있는 유전자를 add-on 형태로 해서 혹은 프로테인을 add-on 형태로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스피시스가 나는 마우스도 아니고 휴먼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할 때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저는 최대 1000개의 타겟까지도 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끔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휴먼리라든지 마우스 스피시스가 아닌 다른 스피시스를 대상으로 해서 싱글셋 스페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코스맥스 시스템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화면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1000개짜리 RNA 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 패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 타이핑에 사용될 수 있게끔 250개의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셀하고 셀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200개의 유전자가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셀 스테이트라든지 혹은 셀 펑션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셀 스테이트나 펑션에 관련된 유전자가 500개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1000개짜리 유니버셜 셀 캐릭터라이제이션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싱글셀 혹은 각각의 셀 섭셀루럴 레벨마다 유전자에 대한 발연량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의 조직이 어떠한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셀 타이핑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되게 타겟하는 좀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셀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어떤 네이버 후드의 셀이 있는지 네이버 후드의 셀 타이핑 분석도 진행할 수 있게끔 상당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경우는 이 1000개짜리 패널을 이용을 해서 많은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이미 30개 이상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만드셨고 그리고 70개 이상의 티슈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저희가 장비가 현재는 마크로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장비가 셋업되기 전부터 나노싱에서 제공하는 테크니컬 억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조직을 보내면 실험에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계신 연구자들도 이 탭 어세일을 통해서 현재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께서 실험을 하실 때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이 되게 다양한데 그 다양한 조직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달라지거나 이런 방법 없이 혹은 밸리데이션하는 과정 없이 지금 현재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나노싱의 코스맥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싱 코스맥스 시스템이 런칭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데이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넌 스머젤 런캔서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한 거고 이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TMA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FFP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가 코스맥스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RNA 퀄리티를 체킹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RNA를 익스크렉션해서 RNA 퀄리티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RNA 퀄리티가 링값이 대부분 3이에요. 혹은 링값이 디텍션이 안 되는 되게 시비어하게 프레그멘테이션 되어져 있는 그런 샘플 그리고 그 RNA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RNA 퀄리티가 좋지 않은 이런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실험에 패스되는 그 셀의 퍼센테이지가 95% 이상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 프레쉬 프로즌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하면 RNA 퀄리티에 대한 어떤 걱정을 더 실 수 있지만 파라핀 블럭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경우 더군다나 만들어진 지가 오래된 파라핀 블럭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RNA 퀄리티로 인해서 데이터가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들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와 상관없이 즉 RNA 퀄리티나 혹은 블럭 에이지에 상관없이도 상당히 퀄리티 좋은 싱글셋 스페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64개의 프로테인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리즌에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좀 더 관심있어하는 그 리즌에 어떠한 셀 타입이 있는지에 대한 셀 타이핑 데이터도 64개의 프로테인 패널을 가지고도 선생님께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브레인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장 슬라이드는 나노 스트링 서비스 스템으로 보내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한 장은 본인 랩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코스맥스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한 데이터입니다. 보신 것처럼 데이터셋이 어떤 곳에서 혹은 어떤 유저가 실험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노 스트링 코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슬라이드 프리퍼레이션을 할 때 매뉴얼로도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혹은 오토메이션 방법으로 실험할 수 있게끔 슬라이드 프리퍼레이션 방법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슬라이드 프리퍼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실험 방법 자체가 대부분 IHC 실험할 때 사용했던 워크플로우하고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실험을 진행을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상당히 재현성 높은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만약에 경우에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나는 정말로 사람 간의 편차가 적은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오토메이션 슬라이드 프리퍼레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재현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테인을 가지고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 바이옵지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한 데이터입니다.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서브셀러 레벨로 디텍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이 브레스트 캔서가 발생을 하고 메타가 됐을 때 특정한 프로테인이 핵으로 로칼리제이션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서 핵으로 로칼리제이션이 되는지를 확인한 실험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프로테인이 이 암이 발생을 하면서 핵으로 이 프로테인이 로칼리제이션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이후에 이 프로테인에 대한 이니비터 물질들을 처리를 했을 때는 핵으로 로칼리제이션이 됐던 이 프로테인의 발연량이 감소하는 것을 이미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저희 나노스윙에서 앞으로 제시할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스윙 코스맥스 시스템은 장비가 런칭이 될 때부터 1,000개의 RNA 타겟 그리고 64개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AGBT 학교에서 6,000개 타겟을 가지고 실험을 한 데이터가 이미 런칭이 돼서 데이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6,000개 타겟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RNA 패널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120개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패널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리더업 도메인에서 몇 사이클을 반복하냐에 따라서 플렉스 효율을 좀 더 높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홀 트랜스크립톰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생님께서 RNA 1,000개 그리고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64개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하실 수 있지만 올해 말이 되면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120개 그리고 RNA는 6,000개 타겟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패널의 형태도 좀 더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0개의 셀 캐릭터라이제이션 패널 같은 경우는 휴먼용으로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 이게 마우스로도 확장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마우스로만 제공이 되고 있는 뉴로사이언스 패널은 휴먼으로도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패널의 형태도 확장이 될 예정이고 플렉스 효율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패널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왜 많은 숫자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이미지인데요. 선생님께서 좀 더 적은 숫자의 멀티플렉싱율을 가지고 있는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양한 패스웨이라든지 홀 리액톰에서 커버되지 않은 위진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실험을 하시다가 1,000개의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홀 리액톰의 대부분이 또 퍼거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6,000개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홀 리액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플렉스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 혹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패스웨이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높이면서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이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0개 패널은 우리가 런칭을 하겠다 혹은 만들어내겠다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런칭을 해서 일부 연구자 같은 경우는 이미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6,000개의 RNA 타겟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8개의 프로테인 패널을 더해서 멀티오믹스로 실험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오믹스로 실험을 할 때는 각각 두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언스테인드 슬라이드 위에서 멀티오믹스 개념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싱글셀 레벨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안에서 유전자의 발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한 발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한 그런 실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어떤 특정한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조직위에서 저희가 싱글셀별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싱글셀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각각의 싱글셀 내에 유전자에 대한 발연량을 정량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앞으로 런칭이 될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싱글셀 내에서 6,000개의 타겟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120개의 타겟에 대해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8개의 프로테인 타겟만 같이 머징을 시켜서 월티오믹스 개념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지만 내년이 된다고 하면 한 장의 어스탠드 슬라이드 위에서 6,000개 타겟 그리고 120개의 프로테인이 타겟에 대해서 월티오믹스로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게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될 지적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 특정한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조직들을 가지고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 장의 조직에다가 한 장의 슬라이드 외에다가 각각 다른 조직을 올려서 동시에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일한 실험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 장의 슬라이드에 각각 다른 조직을 올리고 동일한 실험으로 실험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각각의 티슈마다 스페스픽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노스윙 코스맥스 시스템은 아토믹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베이스를 기본으로 한 분석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아토믹스가 실험을 진행을 하시려면 클라우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를 구매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쟁을 하다 보면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약간 어떤 단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도 되지만 선생님께서 이 아토믹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베이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미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조직, 그 조직을 싱글셀별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싱글셀마다의 유전자의 발연량을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BI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실험된 코스맥스에서 실험된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는 국내에서 실험을 하시고 그리고 외국에 어떤 콜라보레이터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같이 이 아토믹스 클라우드 베이스로 가져와서 콜라보레이터와 동시에 연구들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선생님께서 어떤 스페셜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사용을 했던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서드 파티의 소프트웨어도 아토믹스 안으로 같이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지만 이 데이터를 그 안에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 툴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코스맥스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밖에 부스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또 부스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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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